네 안녕하세요 가위바사타 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짜친구야 김선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말입니다 참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제 짝꿍 김선미 씨라고 합니다 김선미 씨가 우짜친구야로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선미 씨하고 같이 노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?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남봉꾼이래요 남봉꾼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남봉꾼 이름이 남봉꾼이에요? 남봉꾼이에요 왜 남봉꾼인지 아세요? 몰라요 MBC SBS KBS 드라마 삽입곡이요 OST곡을 만드는 정말 실력있는 작곡가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함께 노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? 네 어쨌거나 이 두 분이 여러분께 콜라보로 해서 두엣으로 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즐길 준비 되셨죠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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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상 내 맘처럼 뜻대로 안 풀릴 때 같이 한잔한 친구가 있으니 난 참 괜찮게 살아왔구나 친구들아 모여라 모여 웃자 웃자 친구야 웃자 우리 인생은 내 중에 잘 부릴 거야 뛰자 뛰자 숫자를 들자 함께 있어서 가슴이 뜨겁다 어수선한 세상에 밤 둘 곳은 자네가 있어 자, 다행이다 변해가는 세월에 달달 진팡에도 우리들은 변하지 말자 세상상 내 맘처럼 뜻대로 안 풀릴 때 같이 한잔한 친구가 있으니 난 참 괜찮게 살아왔구나 친구들아 모여라 모여 친구들아 모여라 모여 웃자 웃자 친구들아 모여라 모여라 우리 인생은 내 중에 잘 부릴 거야 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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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숫자를 들자 함께 있어서 가슴이 뜨겁다 가슴이 뜨겁다 싶고맞습니다 출연 vä 소 earthly 시원 합자